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숨가쁜 외교 결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쁜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난 2박 3일간의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이번 G7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정치 여담야담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역시나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제가 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최영두 의원께서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 그리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께서는 가장 잘했다 싶은 점 한 가지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아쉬운 점이었다면 기시다 총리 부부와 같이 이렇게 가는 계기에 사실 이게 일본 총리로서는 좀 드문 경우였습니다. 원래 이 원폭 피해자 비동산 이것도요. 비석도 일본 사람들은 히로시마 공원에 같이 하지 않으려고 처음 했던 겁니다. 그게 다시 이제 공원에 들어왔고 또 이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그 당시에 이제 오부치 총리가 잠깐 참여 이렇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일본 가더라도 간 적이 없었죠. 이번에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원폭 피해자, 원폭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당시 히로시마에서만 한 몇십만 명이 살았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14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프로야구의 장훈, 장훈 선수도 히로시마 출신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야말로 나라를 빼앗겨서 일본에 강제로 징용되거나 또는 끌려가서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또 가장 큰 인류 역사적, 가장 큰 비극의 희생자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 어느 쪽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총리가 먼저 제안해서 갔다는 것도 진일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했던 정말 당시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왔고 또 일본군에 의해서 당시 지금 일본 정부랑 당시 일본국 정부는 다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궁극주의의 정부였고 또 그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도쿄 트리부날, 도쿄 전범재판에서 처벌받았던 그 정부였습니다. 그런 궁극주의 정부랑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당시에 많은 조선의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날아없는 수렴에 끌려와서 여기서 일류 역사적 가장 큰 비극을 당했다고 좀 더 이야기해 줬으면 우리 국민들의 엉어리진 마음 좀 풀려주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마도 히로시마 원폭 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의 궁극주의의 종식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대한민국 자체가 일본 궁극주의의 피해국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좀 어려운 복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정상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필요한 일이었고 지금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가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의원께서도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윤 대통령 특히 이번 외교 일정에서 대통령 최초의 행보를 많이 보였죠. 영상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여러분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꼭 한국을 한 번 방문해 주시기를 오늘 꿈을 보고 있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에 대해 추모하는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상도 전했는데 최영대 의원 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장훈 선수. 이분이 인터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또 일본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다시 퇴행조로 갈 때 제일 곧 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제1교포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장훈 선수의 경우는 사실은 일본으로 기화했으면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사람들입니다. 저도 인척 중에 일본의 교포로 계신 분이 계신데 참 민족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일본으로 기화하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거부하고 제1그루민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겪었던 고통은 참 컸던 거거든요. 특히나 조금 전에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역사의 최악의 피해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사가 힘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한테 빼앗겨서 강제로 중용당해서 그것도 원폭까지 맞았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억울했던 한을 뒤늦게라도 풀어주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어떤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못 미친 점이 있죠. 일본 총리나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인식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영 의원님, 최용도 의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당연히 있죠?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원폭 피해자분들 위로하고 또 참배하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는 것이 나은 거고요.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 피해자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우리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로로 그 마음과 상처가 치유가 될까요? 저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엄청난 양보를 하면서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도 대한민국 기업들의 돈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사과할 것이다, 차차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총리하고 몇 번을 만났나요? 지금 몇 주 만에 또. 네, 2주 만에 또 만났고 한국에 왔을 때도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냐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았고요. 총리로서 마음 아프다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누구에 대해서는, 대해서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이 아프다. 지금까지 나온 건 이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히로시마에 가서 같이 참배했지만 거기 한국인 사망자 3만 명 중에 상당수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노동을 하시다가 원폭으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 강제동원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조차도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보였는데 일본은 우리한테 보여준 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우리가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상대방은 무엇을 얻었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항상 이 질문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번에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 최초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참배 여야의 공식적인 입장도 듣고 가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여 과거사 공유를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당은 성과 꽉궈내리기와 대통령 험집 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최초인 만큼 참배 자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우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앞뒤를 맞추겠죠. 저는 역사는 하나씩 하나씩 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옳고 다 옳습니다만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는 한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일본 자산을 더한다는 동결해서 그걸 빼앗아야 합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외교적 울타리의 한계 때문에 부덕이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강창일 주완주일대사라든가 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냈던 지혜 중의 하나로 한일 간의 역사적으로 풀 문제가 많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피해를 그 당시에 나라가 없어서 겪었던 그 수렴과 그 한을, 그 고통을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배상해 준 뒤에 그걸 일본으로 정부가 받아내겠다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기시다 총리가 앞뒤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주장대로. 그냥 종교 같았으면 일본도 일본 정치 내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늘 저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그릇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는 우리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남아 있는 일본의 수많은 동포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창가 이런 거 이런 게 정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정말 한일 관계가 발전시켜서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꽤 높을 때가 많았습니다. 김용삼 대통령 때. 문민 정부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을 할 때 또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자기가 일본에서 납치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전혀 묻지도 않고 대담하게 일본의 문화를 개방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런 것들이 한류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싹트고 그것들이 결국 김대중 오부지선으로 나오고 나중에 일본 수상이 북한에 가서 우리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교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또 민주당들을 비판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여 나가야겠죠. 이소영 의원님. 대한민국인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자격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밝힐 수 없다. 지금 이 입장 말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용기에 감격할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하고 부합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강제동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과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독일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들러리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찰단 보내서 정당화시켜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어떠한 당당한 요구도 어떠한 국익의 관철도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대일 관계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를 마치 뭐 깎아내리기, 반일감정 자극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외교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얻어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자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두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계시다 총리의 잠먹었다 뭐 이런 비판을 미흔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동서고궁을 막론하고 꼭 지켜야 할 검과 억조를 자꾸 이렇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인 과거를 묻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일본과의 공동의 이익을 추가해야 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 의식의 인식의 태행에서는 단호의 쇄기를 박아야겠죠. 거기에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그러면 미츠비시 돈을 뺏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돈을 다 압수해서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또 안 했습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딛고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면서 지금 일본 정부로서는 과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보지 못했고. 어쨌든 약간씩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덧붙여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민주주의로 선거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 수 두 개 될 테고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외교도 발전하고 외교도 움직여가는 겁니다. 지금 만일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이 사람이 발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분은 특히나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 때 위안부 국가 배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무장관. 의무장관, 의무장관으로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본인의 입지를 좁히는 경우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자.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 일도 양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어떤 국제관계를 움직여 가야 되고 우리가 청한 상황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런데 듣다가 조금 이상한 거는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서 지지율이 50%를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인기가 없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더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자꾸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판결에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판결에 집행 여부를 떠나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으로 어떠한 해법을 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판결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효력을 이렇게 무마하면서 양보를 하니까 일본 정부도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사과 요구를 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대한민국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게 당당하게 얘기 한마디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판결에 집행을 지금 얘기합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일본에? 이렇게 야, 우리 이 의원님.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 야당이 정부의 외교 방향이나 외교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을 할 때도 그것들을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마치 국익에 반하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금과 옥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업을 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대 의원님. 한 번 우리 때 했던 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도 과했던 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의 금도라는 걸 지키고 있던 그런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참 심각한데 어느 정부가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 검본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당했던 분들한테 돈을 돌려,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누구 돈으로 배상해 줄 겁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선거 모아서 주면 그거는 배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죠? 사과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일본 정부가? 사과 요구를 하죠. 왜 안 합니까? 그걸 안 하겠습니까, 어느 정부가? 그런데 사과 요구 안 했는데 용기에 있는 결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소영은 말씀을 좁자제하시고 오늘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툴 문제가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해결하는 문제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가 일본군 강제징용, 일본 강제징용분들한테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배상을 그러면 일본에 우리가 강제로 이걸 뺏을 수 없으면 그걸 배상을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지난 5년 내내 배상을 몰아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고 그분의 유적들조차도 빨리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을 당시에 이 국가가 없어서 국가를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가 우선 대신 변제를 하고 그 나라가 책임지고 상두국과 협상을 하든 뭘 해서 그걸 찾아내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죽일 죄입니까? 그래서 뭐가 우리 양보했겠습니까? 저는 계속 공무소답을 하고 계셔서 사과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일본 총리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것을 칭송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의 여지가 많고 그동안도 여러 차례 해왔지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만 만난 게 아니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또 기시다 총리가 6개월 만에 3명이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서로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친교만 찬장에서는 한미일 새 정상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2분의 산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사실상은 이제 한미일 새정상이 함께 모여 있었던 장면은 한 2분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을 좀 회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한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기로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로 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자회의지 않습니까? G7이라는 7개 정상 국가에다가 여기 젤리니스키 대통령까지 참가를 하고. 갑자기 온 거죠. 네, 그래서 다자회의에서는 사실은 양자 간 회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 잠깐 그러니까 이 다자회의석상에 옆에서 잠깐 약식회담을 하고 가는데 이것도 약식회담이죠. 그리고 지금 한미일이와 지금 한일정상회담 또 미일정상회담 또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다각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 문제야 또 적단 조율이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자체 형식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이 성사되었느냐 아니냐는 것은 조금 G7 회의 자체가 그 G7 국가 전체의 다자회의라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좀 부차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한미일 정상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는 한 2분 정도 이제 새 정상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2분이면 120초 아닙니까? 3명이면 40초씩 얘기한 건데 하와이 파인, 땡큐, 앤유 이렇게 하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조금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장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깜짝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걸로 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뭐 저희 정부로서는 아주 어쩔 수 없고 또 어떤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고맙다고 했고 이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살상이라든가 원치 않던 피해가 확산되는 걸 예컨대 지뢰 제거 같은 제거 장치라든가 제거 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힘에 의한, 강대국이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인데 우크라인을 침구하는 이게 최악의 사태이죠. 이것 때문에 전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가 지금 걱정하고 또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사태는 70년 전에 겪어본 적이 있죠. 소련이 뒷받침하는 북한이 갑자기 또 소련의 장비를 가지고 또 중공이 뒤에 붙어서 이렇게 현상 변경, 남북화이라는 것이 유엔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변경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큰 도움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로 인한 전쟁의 참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방하고 또 피해 수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또 한때는 전쟁 때 엄청나게 그 참화 속에서 세계 각국의 원조와 지원을 받았던 나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였고 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웅 의원께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나온 얘기 중에 좀 부정확해 보이는 얘기는 이제 지금 비살상 무기로 언급되고 있는 거는 지뢰제거. 비살상 장비죠, 명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방공 레이더 같은 것들을 지금 비살상 장비, 무기로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입장이 나온 건 없고 지금까지는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이었는데 오늘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도고요. 그거 외에 지뢰제거 장비나 긴급 후송 차량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로 한 거는 이번에 논의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살상 피해, 대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설비 내지는 장비이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좋게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다양한 국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게 비살상 무기라고 할지라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지원은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지지율 국정지지도 조사 나온, 새로 나온 결과를 잠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뷰인 의뢰로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월 셋째 주부터 꾸준히 올라서 약 4% 가까이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마찬가지로 4% 이상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이건 고지하게 되어 있어서요. 최영도 의원님. 이번 외교 일정을 두고 여야 상반된 평가를 내놨지만 지지율은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일단 순방 리스크는 좀 완전히 털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순방 리스크라는 말을 민주당이 지어냈는데 그동안 정치적으로 참 부당하다 싶었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뭐 어쨌거나 사실은 뭐 한일 관계는 참 논란이 많아서 지도자로서는 그걸 결행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반등을 기대한다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폭의 지지율도 반등이 있었기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까? 그 후쿠시마 이야기도 합니까? 후쿠시마 이야기 바로 뒤에 이제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국제사회의 우려를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G7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강대국이 이 국가를 침범한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국제공급망 질서를 교란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지만 자유시장 경제에 바탕한 또 우리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다자회담, 특히 G7이라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모범적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 이웃 국가를 힘에 의해서 침범하지 않고 국제적 규범으로서 함께 그런 국제적인 기후변화 같은 것도 같이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논의 기구인 만큼 이런 기구에 대한민국이 정말 GPS 국가, 글로벌 피버스테이트,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중축국가로서 인증받기 시작한다는 것도 참 다양한 일이고 또 거기다가 지혜의 논의까지 이번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께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의 4주 연속 상승,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첫 해에는 사실 순방 리스크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외국만 나가면 어떤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민간인을 탑승시킨다든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하면서 언론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항상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순방 과정에서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상회담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상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특이한 점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EU가 전부 1위가 다 외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감이나 부분들도 보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가 굉장히 성급하고 가볍고 또 우리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는 굉장히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균형 있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조금 전에 약속드린 대로 후쿠시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시책단이 일본을 갔죠. 오늘부터 회의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까? 국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충실하게 일본 측이 제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지금 후쿠시마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영 의원께서 독일 정부조차 이야기했다지만 사실 독일은 뭐 대세안까지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에 지켜보는 게 없습니다만 IAEA라는 국제기구가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사찰기구가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난 정부에서도 지금 개인정부가 가서 사찰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IAEA는 국제기구가 가장 정확한 것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인적국가인 만큼 걱정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 또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될 것이고요. 제가 저도 지금 이 문제가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실현되지 아직까지 그 문제가 이제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고 그 방류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후쿠시마로 인해서 이미 마치 엄청난 오염수가 나와서 남해안이나 이 태평양에 큰 오염이 이렇게 방사능 오염이 시작됐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피해를 내는 것은 우리 남해안 어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시장의 상인들이고 이런 것들을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저는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의시장의 우리 횟집 주인들이라든가 또 의시장의 상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제사찰기구가 지켜보고 있을뿐 아니라 일본 어민들도 우리랑 똑같은 예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는 북태평양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동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태평양에 있어서 동경망부터 오히려 후쿠시마 쪽, 일본의 북태평양 쪽에 어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본의 지역구 의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게 해류가 돌아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에서 남미까지 흘려갈 텐데 그 인적 국가들 모두 다 같이 긴장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과학으로서 또 당사국들과 함께 또 아예 이해와 함께 철저하게 이 문제를 지켜볼 테니까 이론에서 너무 걱정이 지나쳐서 우리 남해안에 있는 마치 수산물이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잠시 뒤 오후 3시쯤에 이 카이스 교수님 모셔서 과학적인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기로 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을 간략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앞으로 100년, 200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다들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장기간 바다에 투하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양 생태계와 그 해양 생태계를 통한 어떤 그 축적, 그리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거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건강에, 생명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위험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안전한 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을 마련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시찰, 설비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건 농도보다 총량이 얼마나 배출되는지가 훨씬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총량이 배출될 예정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보내는 시찰단도 민간 전문가 1명도 포함 안 돼 있죠. 취재도 불가능. 그리고 명단도 비공개. 누가 가는지도 우리 알 수 없고요. 시료 채취, 검증 이런 거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질의응답하고 설비 외부에서 보고 오는 게 지금 전부인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과 어민들의 걱정을 어루만지고 달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갈 거면 이번에 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해서 일본에게 더 협조를 구해서 범위와 이런 것들을 넓혀서 나중에 가는 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부분은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